안녕하세요. 네니입니다. 얼마전에 댓글 레슨 이벤트 영상을 올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댓글 쓰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구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부터 쭉쭉 정말 시간을 늘려주셔서 정성스럽게 적어주세요. 지금 혹시 이분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 영상 댓글에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댓글을 보다보면 정말 수많은 댓글이 많지만 센스있는 팩들이나 그런거는 정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 능력적, 능매적인 드라마, 팩들이 두 분들이 뭐 이동한 바는 아닌지 소음이 민망하고 적극하고 힘든 댓글이 많아요. 이런 댓글을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구독자들이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 남성분들이더라구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족들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신데 저도 이제 그 정도 나이대가 돼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이렇게 채널도 시작을 하게 됐고 영상을 찍게 되고 우연찮게 당부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우리 가장 여러분들도 너무 또 가족들, 부모님들 신경쓰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노력하면서 사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본인 건강도 좀 챙기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구요. 바쁜 와중에도 제 영상 너무 아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우리 고생하시는 4,5,50대 가장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구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아무튼 아무튼 우리 4,5,60대 가장 여러분 힘내시구요. 제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관심과 사랑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